네 정말 열심히 준비했고 준비가 잘 된 팀이지만 아마도 많이 떨릴 것 같은데요. 오늘 자리해주신 기자님들께 먼저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이즈나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아 뭐 안녕하세요 이즈나이코꺼입니다. 오랫동안 꿈꿔왔던 데뷔를 한다는 사실이 아직도 믿기지 않은데요. 이즈나 를 기다려주신 많은 분들에게 멋진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우리 마이씨의 소감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즈나의 마이입니다. 우선 여기까지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아이랜드2 때부터 발전하고 더 성장한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열심히 준비했으니 앞으로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 번째로 소감을 이야기할 멤버 유사랑 양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즈나 유사랑입니다. 저희의 첫 앨범을 보여드리는 날이라 사실 긴장이 많이 되는데요. 당첨 포부와 자신감을 가진 저희 타이틀곡과 사랑스러운 분위기의 수록곡까지 정말 다양한 매력을 느끼실 수 있는 앨범이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가운데 방지민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즈나의 방지민입니다. 일단 저희가 꿈으로만 꾸던 이런 꿈같은 무대에 설 수 있게 만들어주신 전세계 나야분들께 정말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늘 저희가 정말 멋있게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많이 기대해주시고 끝까지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앞으로 이제 많이 만나게 될 기자님들입니다. 우리 윤지윤씨도 소감 들어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즈나의 윤지윤입니다. 저희 이즈나가 팀명과 같은 이즈나 라는 곡으로 데뷔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런 만큼 저희 매력을 가득 담은 앨범이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 앞으로도 다양한 모습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 기대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어서 우리 최정은씨. 안녕하세요 이즈나의 최정은입니다. 데뷔를 준비하면서 빨리 무대를 보여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엄청 설렜는데요. 꿈꿔왔던 데뷔가 다가오니까 조금 긴장되기도 하는데 그래도 7명 모두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정세비 양의 이야기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즈나 정세비입니다. 일단 우선 같은 목표를 가지고 달려온 언니들과 지금 이 자리에 서있는 게 정말 꿈만 같은데요. 데뷔를 준비하면서 저희 7명의 멋진 케미를 보여드리기 위해 열심히 준비했으니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단체 포토타임을 먼저 갖고 그 이후에 멤버 개별 포토타임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즈나 멤버분들 먼저 정면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포즈로 정면 왼쪽 오른쪽 기자님들께 포즈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면 기자님들께 손인사 포즈 갈까요? 이즈나의 첫 인사입니다. 기자님들과 팬 여러분들께 처음으로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손하트 포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즈나 많이 사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완성형 신인 걸그룹.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빛나는 비주얼함을 사랑하는 이즈나입니다. 앞서 보여주셨던 포인트 안무 포즈도 한번 가볼까요? 그리고 아마도 5세대를 대표하게 될 이즈나의 모습 함께 보고 계십니다. 트렌디하고 세련된 비주얼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우리 7명의 소녀들이 당찬 포즈를 드러냅니다. 이어서 손하트 포즈 갈까요? 마지막으로 타이틀곡 이즈나의 포인트 안무 포즈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즈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왼쪽의 기자님들께 인사드렸고요. 톤 하트도 좀 더 밝은 표정으로 부탁드려도 될까요? 다른 하트도 한번 갈까요? 작은 하트로도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타이틀곡 이즈나의 포인트 안무 포즈 가겠습니다. 이렇게 멤버들의 개별 포토타임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이씨 먼저 갈까요? 네, 마이씨만 남아주시고 나머지 멤버들은 잠깐 무대 상수에서 퇴근히 잊기 때문에 아마도 유 Cre